비밀 테스트 걸렸어 비밀 테스트 깜깜한 조명 영문을 모른채 갇혀있는 친구들 아직도 모르겠어? 너흰 유괴당한거라고 유괴라고? 때는 거슬러 올라가 쿠앙의 성 친구들을 지켜보는 누군가 정말 수상한걸? 눈치채지 못한 친구들은 숨바꼭지를 위해 꿀꿀이 흩어지는데 쿠앙의 앞에 나타난 누군가 쿠앙에게 게임기 당첨수식을 전하는데 철찬도 이상하고 무모도 안했다니 수상하지 않아? 쿠! 쿠앙! 그 시각 클럭 누군가와 부딪히는데 방금 만났을 누군가는 클럭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초대하는데 정말요? 저기가 우리 집이야 클럭! 아, 이런 그 시각 철수는 도움을 정하는 어르신을 만났네 물론이죠! 제 전문이라고요! 어? 혼자 남은 루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다 숨으셨습니다 다 숨으셨습니까? 정말 감쪽같이 숨으셨군요 루키! 루키! 너마저 드디어 밝혀진 사실들 전부 유괴당한 거라고 어이없어하는 것도 잠시 유괴범이 다가오는 소리에 나 어떡해! 다급히 신고! 안전단 출동해! 알겠어 대장 은안전단 출동다! 충전 완료! 게이트 오픈 블루 출동 블루 출동 완료! 잘 왔어 블루! 저 녀석을 잡아! 출동한 블루는 범인과 대치하는데 어? 블루! 아! 이 모든 건 유괴 예방 테스트였다! 유괴 예방 수칙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 거야 너잉 중요한 안전 수칙을 어겼어 친구들은 쉽게 인정할 수 없어 보이지만 저도 대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온 겁니다 그 임기나 빨리 내놔! 저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유괴야! 유괴 예방 수칙 보호자 외에 약속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다 어른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다른 어른에게 부탁해달라 말한다 이 내용들을 반드시 보호자나 선생님과 함께 여러 번 풀려내야 해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? 당연하지! 절대 유괴 당할 일은 없을 거야 이런... 철수와 친구들은 아직 멀었지만 더 재미있는 부분은 봄편을 기대해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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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ст 아! 아ق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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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out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